지난달 30일 애틀랜타 공연에 앞서 한인 스폰 식당에 대한 방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무리를 빚은 가수 이승기가 소속사를 통해 현지에 양해를 구했다고 밝히자 실제 후원을 했던 한인업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승기 애틀랜타 공연의 메인 스폰서 가운데 한 곳인 한인업체 측은 금액을 밝힐 수 없지만 거액을 후원하고 대신 매장을 방문해 홍보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메인 스폰서인 한인 프랜차이즈 기업 W&B 팩토리도 별도의 후원금과 함께 최고가 티켓 10장을 추가로 구입하는 대신 이승기가 매장 한 곳을 방문해 홍보사진을 찍어주기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승기는 컨디션 조절을 이유로 나타나지 않았고 W&B 팩토리는 이승기 측 한국 스태프들의 식사를 위해 추가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W&B 팩토리 관계자는 이승기는 공연 이틀 전인 28일 저녁 애틀랜타를 찾았고 다음 날인 29일 오후 본사를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방문 취소 통보를 받았다면서 매장을 방문해 사진 촬영을 하는 것까지 갑자기 취소할 만큼 컨디션이 나빴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래도 공연 당일 공연장인 카베너지 센터에 이승기와 스태프들을 위해 W&B 푸드트럭을 자비로 보내줬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인 기업인 W&B 팩토리는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가운데 한 곳으로 미국 프로풋볼과 프로골프, 미국 프로야구 등과 후원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공연 담당사인 휴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승기 측에서는 LA에서 애틀랜타로 오는 비행기에 연착과 난기류 때문에 컨디션이 나빠졌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LA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스폰서 업체 방문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었다며 이 같은 상황을 뒷받침할 만한 카통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호텔 변경도 이승기 측의 해명과는 달리 현지 기획사 측과 전혀 협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 엔터테인먼트 측은 스위트룸 예약이 돼 있는 둘루스 호텔에 도착했는데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곧바로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승기가 투숙하기로 돼 있던 힐튼 엠버시 스위트 호텔은 한인타운인 둘루스에서 가장 최근에 지어진 최고가 호텔로 일반실의 하루 숙박료가 300달러 수준입니다. 이 같은 약속 파기와 관련해 한인 업주들은 미국 측 한인 기획사들의 시스템 부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식당 업주는 정식 문서 계약 없이 구두 약속만 믿고 후원금을 전달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 포레스텔라 공연 당시에도 현지 기획업체가 포레스텔라와 함께 멤버 고우림의 아내인 피겨 퀸 김연아가 애틀랜타를 찾는다면서 후원을 하면 김연아와 홍보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믿을 수 없는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아메리카케이가 미국 내 한인 공연 기획사 두 곳을 취재한 결과 지금까지 미주 투어를 했던 한국 가수 가운데 이승기처럼 홍보 관련 약속을 어긴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기획사 관계자는 많은 가수들이 한인 동포들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 오히려 약속에 없던 자리에 참석하거나 팬들과 만남을 갖는다. 그래서 구두 약속이 관행처럼 됐는데 이승기 같은 케이스는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WNB 팩토리 관계자는 앞으로 케이팝 그룹이나 한국 가수가 공연을 하더라도 함부로 후원을 하지 못할 것 같다면서 신중하게 계약서를 검토하고 후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한국 가수들이 공연을 하면 오랜만에 한국 가수를 만난다는 반가운 마음에 계약서도 없이 선뜻 후원을 해주고 있지만 이 같은 일을 겪으니 경계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또 앞으로 한국 가수가 온다고 해도 무조건 후원하거나 지지할 것 같지 않다고 씁쓸해했습니다.